요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OOP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OOP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들고 싶은 물건을 클래스라는 문법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물건을 오브젝트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개념입니다. 오브젝트는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오브젝트를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오브젝트 내에 데이터는 없고 행동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버와 통신을 담당하는 레포지토리 또는 유틸리티가 보통 이렇죠. 이런 경우 굳이 여러 오브젝트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전달이 편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 공용 데이터를 담고 여기저기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고 리액트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일한 오브젝트를 유지하는지 코드를 볼게요. 이제부터 개 한 마리를 들여온다고 해봅시다. 도그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생성자도 정의합니다. 이 생성자를 외부에서 호출하면 새로운 도그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이 생성된 도그 오브젝트의 해시 값을 한번 찍어볼게요. 생성된 도그의 해시 값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그를 한 마리 더 만들어 볼게요. 도그 1, 도그 2, 그리고 둘 다 해시 값을 이렇게 찍습니다. 두 마리의 도그를 보면은 OA39699, 그리고 32ocd 두 마리의 다른 도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도그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생성자를 외부에서 호출하지 못하게 하면 새로운 오브젝트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해 줍시다. 그런데 이러면 반대로 도그 오브젝트를 한 마리도 생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그 클래스 내에 한 마리를 미리 선언해 둡시다. 외부에서는 미리 선언해 놓은 이 도그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유일한 도그 오브젝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도그에 접근하는 getInstance 메소드를 선언해 줍시다. 미리 선언한 도그가 null이면은 새로 생성해서 할당해 주고 null이 아니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도그를 반환하는 getInstance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 getInstance 메소드로 유일한 도그를 활용하면 싱글톤 패턴 완성입니다. 생성자로 만들었던 도그를 getInstance 메소드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해시 값을 다시 찍어 볼게요. 해시 값을 보니 OA39699C로 둘 다 동일한 도그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